주인공은 민족입니다. 그러고 보니 진짜 많이 보이네요. 민족이라는 단어가. 특히 김희동일 선언서의 두 번째 분단을 한번 보시죠. 결국에는 단만년 역사의 권위에 의거해서 독립을 선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5천 역사를 가진 민족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의 독립을 요구한다 하는 그런 뜻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또 민족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서 역시 독립을 요구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을 요구하는 주체는 바로 민족이다 하는 것이죠. 민족의 민족에 의한 민족을 위한 독립이다.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보면 이 선언서의 주체 주어가 일본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족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사실은 1919년 3.1운동이 있기 불과 한 10여 년 전에 1905년부터 10년 사이에 당시 신문을 보면 민족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국민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쓰였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민족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기 시작한 건 1905년부터입니다. 1905년? 그러니까 불과 14년 만에 민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게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건 상당한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제 1905년에 우선 을사조약에서 외교권을 빼앗겼고 1907년에 정리 7조약에 의해서 내정 독립권 역시 빼앗겼고 그다음에 1910년에 완전히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인들이 국민이 아닌 것이죠. 나라가 없으니까.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라를 새로 되찾는다고 한다면 주체가 누가 되느냐.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라는 용어보다는 민족이라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쓰게 되고 선호하게 되고 이 독립선언서도 주체가 민족대표 33인이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국민, 민족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는 그 말이 없어요. 오늘 처음 배우는 겁니다. 이 말이 없다가 영어에 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오면서 이걸 번역을 하는데 국민으로도 하고 민족으로도 했는데 우리는 유난히 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 거죠. 아무래도 나라를 잃었기 때문에. 예전에 그러면 국민, 민족 그런 개념이 아니냐. 백성. 백성. 민 뭐 이런 말들을 쓰죠. 그리고 봉포라는 말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민족, 국민은 근대 이후에 새로 생긴 말입니다. 놀라운 게 국민이라는 말. 그게 일제가 만든 말인 줄 알아요. 갑오개혁 이후에 이미 국민이라는 말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국민을 어떻게.